아휴 도어즈 100점 클리어가 나서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만우절날 엄청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슈퍼 울트라 캔갓 하드모드 서바이벌 더 제프 더 킬러? 뭐야? 아 이거는 하드모드를 깬 사람인거네요? 엄청난데 와 여기 뭐 진짜 골물 파티 서버 들어와버렸나봐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깨봅시다 슈퍼 하드모드 얼마나 어렵길래 슈퍼하드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요? 뭐야 새로운 아이템 mbcs 3000 이거 룸즈에서 쓰는 캠프도 그거 아니에요? 와 천원이야? 이거 한번 모아서 써보고 싶은데 일단 맛만 한번 봐봅시다 이거 돈 좀 아껴야겠다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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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뭐야? 이 친구 왜 죽었어? 뭔데? 아 짜증나 아 이건 아니지 첫파부터 트랩을 깔아놨어 야 이건 만우절이라고 아주 낚시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피규어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갈 수 있을까? 열쇠 어디서 찾아야 돼 요 열쇠가 진짜구나 아하 여기 조금 고인물인 것 같아 이 아이템 뭐야 못 보던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요 문 따주고 아아 뭐야 아 바나나가 있어 그리고 성술원물의 정체는 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나 나 나 나 쏘마 으으으 러쉬가 아니야? 어 이거 뭐야 옛날에 웜즈에서 나왔던 할렐리아파탈 완전 Einz lam 일단 이게 한번 궁금하다 누군지 한번 보자 러시 말고 누군데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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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보세요 이거 만우절이라고? 진짜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게임이 이거는 내가 혼자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게 맞는것 같애 자 이번엔 한번 혼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열쇠가.. 이게 진짜 열쇠인거잖아 오케이 아.. 지금 첫번째방부터 낚시를 하는건 쪼끔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니까 이거 딱 보아하니 여기 나타나는 모든 괴물들이 싹 다 지금 지금 모습이 바뀐것 같거든요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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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거 뭔데? 할렐루야 폭탄 아니야? 웜즈에서 나왔던 할렐루야 우와아아아아아 진짜 할렐루야 폭탄이 맞았어 아 근데 이거 개사기 아이템 내가 날려버린거 아니에요 이거? 어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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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아.. 티못이.. 다른 버전이구나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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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십니까? 뭐가 왜 가까워지는거에요? 티못이 맞는거지? 살짝 쫄게 만들 정도 되는거 같네요 아.. 왜 가까워지는거야 몰라 난 내 직감은 매달 6번이야 아.. 아니.. 이지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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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이 아.. 으아.. 한방에 죽는 건 아니지 .. 아.. 할렐루야 폭탄도 못쓰고 죽었음 많이 억울할 뻔했어요 예 아.. 아 이거 이러면 오늘 한 50층까지 가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조금 이거를 위해서 모아야되니까 냅두고 야 잠깐만 친구야 왜 우리 둘밖에 없니? 우리 나머지 어디갔어? 한 명만 있어여 야야야 건드리지마! 안돼! 으어어어 어어어어 으으으으으으每 으어Or 라이터 너 잘 가져갈게 개꿀띠 잠깐만 이거 시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려나? 일단 IGE는 뭐 가볍게 통과 와 이거 바나나도 어두운 때가 조금 문제인거 같아요 렐렐래 와 트롤피스다 처음 봤어 이거 완전 극악의 확률을 그게 뜬거 아니야? 아 50층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뭐야 제프다 킬러다 제프다 킬러다 쟤 어떻게 사야돼? 아 이건 아니지 숨어있어야 되는건가?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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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us 는Comm suk QR 왜 이렇게 까매해 저거 언제까지 쫓아오는가 저거 아직도 오오 노오오오 어디가 좀봐 이건 아니지 아 아 아 뭐지 와 이거 이래서 슈퍼 하드모드라는 아니 그러면은 50점 갈때까지 계속 쫓아오는거야 그거 아닌데 내가 이거 진짜 해보니까 사이코패스 아니고서야 안놀랄 수가 없는거 같애 오 이 친구 안속네 지금 여기있는 친구들은 좀 해본 친구들인거 같애 피규어까지 한번 노려서 볼 수 있으면은 노려보자 친구들아 우리는 한번 요번에 진짜 좀 잘 생존해보자 피규어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가보는거야 야 근데 아이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이즈 왜 이렇게 많아 뭐 층마다 나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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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야야야 계좌 살았니? 오케이 아이고 한명 같구나 너의 희생 잊을게 나라도 살아야지 아 또 듀퍼맵이네 엠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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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커밍 엠부시 이스 커밍 우와 막판에 낚였네 안돼 야 나도 낚였다 으아악 자 우리 한번 다같이 잘 한번 살아남아보자 아 이거 뭐가 나올텐데 너너너너넛 오 저 친구가 살렸어 고맙다 와 얘 오 이 친구 덕분에 낚았어 아 심프 우리 두명 찔렀어 오 이 친구가 좀 약간 고인물인거 같은데요 잘 따라가보자 아야 아 아 와 콤보당했어 야 나 어디 갈수가 없는데요 구화를 한번 써보자 우리 같이가 우리 같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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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누구세요 너는 또 스캐리 레드페이스 와 이거 잠깐만 제프 쫓아와는 와중에 이거 계속 무빙치면서 해야되가지고 너무 빡세다 할렐루야 그 폭탄으로 제프 잡은거야? 아 아 맞네 아까 그 폭탄 나오면은 제프 보내야되는구나 야 바로 잘 숨는다 진짜 고인물 진짜 찐 고인물인 냄새가 솔솔 나는데 어 씻고온다 아 제프 또이네 아 이거 제프 한번 잡았다가 끝이 아니구나 친구야 화이팅 할수있어 아 아 차도 차고 차고 또 차오는거는 에바지 우와 지린다 의공 옷 spike 우리 친구 할수있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온것 같은데 온다아 하하하하하하 우와아 이야 Maine 야 진짜 잘한다 동동동동동동동.. 어? 피규어는 똑같이 생겼네? 아 아니네 하 그.. 로블러스 뉴비? 뉴뉴비 피규어로 바뀌었어요 아아아아아아 겁나 웃겨 쟤는 그 무슨 패턴을 갖고 있는거지? 잘 쎄.. 아니 얘는 이친구 진짜 너무 잘 숨어다니는데 올 때쯤에 바로 아 여기 또 무적존인가 보구나 여유까지? 어어? 야 이거 몇 개야? 2, 4, 12개? 우산에 뭐 눈깔 모양에 고양이 모양에 와 탈슘 성공을 진짜 대박이다 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? 어어 폭탄 이거 PD 팀 잔뜩 줬더니 뭘 또 준건가? 뭐지? 왜 죽어! 아니 쟁우야! 왜 자리에 놓고 죽어! 결국 아무도 절대 깰 수 없는 초오크각의 슈퍼 울트라 킥 같은 난이도인가 이게